또한 생존자가 갈고리에 걸렸을 때 감염되는 현상을 줄여서 땅콜 파기, 갈고리가 풀리자마자 쫓아가는 것을 조금 덜한, 덜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갈고리에 걸려서 멍하니 바라보고 어그로만 끄는 것보다 발정기도 조금 돌리고 치료도 조금 하고 어그로도 조금 끌고 그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생존자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킬러들은 승리를 희생해야 돼? 화합물 33, 괄호 열고 33% 아님, 11%임. 화합물 11로 바꾸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숫자로 안 알려줘. 10% 올라가는 건지, 50% 올라가는 건지, 100% 올라가는 건지. 그냥 증가했다. 너의 월급이 증가했다. 매튜 코테. 이거 패치노트 쓴 새끼 월급이 감소했다. 얼마나 감소했는데요? 뭐 얼마나 감소한지 일단 계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깨달아봐. 살인마 장례식. 이래도 대반에 안 접어? 비터널링 플레이를 해가지고 갈고리에 거는 원감도 너프하고, 비터널링 플레이 해가지고 이득보는 아무란 수용도 너프하고, 그냥 깜상도 너프하고. 터널링 플레이를 하라는 거야, 비터널링 플레이를 하라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내린 결론, 그냥 킬러를 하지 말라는 거야. 매튜가 기도 퍽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거든. 윗사람이 까라면 까야지. 미니진님 느낌으로. 아니, 아니 병장축구하는 건 그냥, 아니 솔직히 족밥이면 위에서 까라고 하면 다 까야 되거든요. 어? 솔직히 족밥이면 그냥 위에서 까라고 하면 다 까야 돼. 매튜가, 아니 시바 병장축구하는 것처럼 기도 퍽이 좋다고 하면 아래 애들이. 기도 퍽 족 같아도 그냥 기도 퍽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난 그게 싫으니까. 이 대발진 새끼들이,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발진 새끼들이. 아니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시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대바대 개발진은 게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상업 게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인권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 개발자 업데이트를 마지막으로 유튜브에도 이거 올리겠지만, 당분간 대바대 영상은 없을 예정입니다. 실력 티어를 매길 수 있는,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대바대 유저들 중에서 상위 몇 퍼센트인지 알 수도 없어. 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도 없어. 그냥 다, 다 내 피절 경험이야. 근데 경쟁 게임이야. 근데 캐주얼하대. 근데 캐주얼하다는데, 모든 DH 타 열려면 몇십만 원 들고, 혹은 천시간 이상 박으면서 조스바로 DH 다 사야 돼. 근데 캐주얼하대. 모양이 울퉁불퉁불퉁 막 이런 돌덩어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얘가 약간 깎이면서 뭉뚝해지고는 있어. 문제는 뭐냐? 여전히 돌이야. 이 돌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안 해. 아주 오랫동안 돌덩어리를 깎고 있는 거야, 대바대 개발진은. 옆에서 그 돌 말고 옆에 있는 광석을 캐라고! 옆에 광석을 캐라고 옆에 광석이 있잖아! 계속 돌덩어리만 깎고 있어. 엄청 오랫동안. 근데 더 환장하는 거. 그렇게 돌덩어리 말고 광석을 깎으라고 하는 사람들 옆에 이제 북미에서 Holy shit! Oh my god! Behavior is so good! Game is so improved! Game has been so improved!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있어. That stone is so beautiful! I love this stone! This stone has not 대체제! 그러면서 막 이 stone is so unique, so 대체제 없음! 그러면서 이 게임을 너무 옆에서 찬서하고 있어. 갑자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난 옆에서 막 아니 옆에 있는 광석인데 광석을 안 캐고 오랫동안 돌을 깎고 있냐고! 그래봤자 돌이잖아! 가치가 없는 돌이잖아! 하는데 옆에서 그냥 Oh my god! I love this stone! I love this stone! I love behavior! I love 다잉크! I love this stone! I love China! Cheater! 하면서 막 그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월 개발자 데바데 업데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떴는데 굉장히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경점이 있는데 데스슬링거가 메인에 떠있으면 데스슬링거가 메이저 변경점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수치 딸까로 수치 딸깍이긴 해요. 근데 그 수치 딸깍도 분명 게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볼게요.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등신 게임입니다. 8.8.0 업데이트에서 추가되는 새로운 챕터와 함께 기존 컨텐츠에 대한 밸런스 변경 및 편의성 개선사항을 대거 준비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러한 조정은 곧 PTV로 이동하여 피드백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모든 플랫폼의 업데이트가 출시되기 전에 몇 가지 조정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사실 PTV로 들어가서 PTV에서 개떡같이 내놓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완성도가 있는 상태로 PTV에 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미세한 거를 조정하고 버그 같은 거를 고치라고 사실 테섭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저번에 이제 있었던 쌍둥이 PTV 같은 경우는 기획 자체가 다 뒤엎어졌잖아요. 그거는 사실 개발진의 무능이죠. PTV 서버는 그냥 우리가 이런 똥을 싸질러 볼 테니까 이 똥이 어떤 건지 한번 너네가 맛을 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요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뭔가 추가하고 뺄 게 있니? 를 물어보는 곳이란 말이야. 똥을 싸지르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얘네가 이번에 이 업데이트 내역이 또다시 똥을 싸지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오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키입니다. 변경. 히디호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18초에서 12초로 감소했습니다. 첫 키는 슬라이스 앤 다이스 공격을 수행하는 동안에만 스캠프를 할 수 있습니다. 돌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4초에서 1.3초로 감소했습니다. 일단 히디호는 아마도 은신 들어가는 거일 거야. 은신 들어가는 게 재사용 대기시간이 18초에서 12초로 감소. 즉 은신 플레이는 조금 더 권장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버프죠 이거는. 근데 이 부분이 슥삭슥삭이 돌진 공격이잖아요. 이게 슬라이스 앤 다이스가 슥삭슥삭일 거거든. 판자 아래로 내려가는 게 슥삭슥삭을 공격하는 동안에만 이거를 하는 동안에만 할 수 있다. 엄청 큰 너프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큰 너프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제 돌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4초에서 0.1초 감소하여서 1.3초가 되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생존자들은 첫 키가 팔레트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때때로 피할 수 없는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의 게임 플레이를 이러한 쉬운 타격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 쓰고 판자 아래로 들어가고 거기서 평타 치는 이런 거에서 벗어나 그의 독특한 슬라이스 앤 다이스 공격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변경 사항이 첫 키의 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키가 힘을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거랑 요거 이거 은신 들어가는 거 이거의 쿨을 6초 감소시켰다. 이거는 플레이스타일을 완전 전면 변경하는 그 사항이라 상당히 큰 변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키의 대인전이 저는 대인전은 준수한데 로밍력이 너무 착나 있고 운영적으로 되게 난해하다? 대인전으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조차도 너프하는 거잖아. 대인전을 빠르게 해서 생조자를 눕힐 수 있는 이런 능력 아예 그냥 완전 사라지게 해버렸네요. 대신에 은신 들어가는 능력은 쿨이 6초 줄어들고 돌진도 이거 슬라이스 공격 슥삭슥삭 공격이 1.4초 딜레이에서 1.3초 딜레이로 0.1초 근데 왜 이렇게 박할까? 0.1초 차이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게임이 0.1초가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는 캐릭이 있고 이거는 근데 0.1초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너무 좀 짠 거 아닌가? 0.2초쯤 해주지. 아니 0.1초까지 이 게임이 그렇게 0.1초까지 빡빡한 게임이 아니야.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막 아닌데요? 퐁스님 이거 뭐 0.1초 차이로 죽고 살고가 갈리는 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게임은 핑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0.05초 차이로 데드하드 눌렀는데 죽었잖아요. 핑 때문에 이게 핑 때문에 0.1초 0.2초 그냥 막 기본으로 딜레이가 들어가는 게임에서 꿀랑 돌진한데 걸리는 선 딜레이가 0.1초 줄어들었다고 이게 그렇게 큰 버프인가? 전혀 모르겠어요. 나는 얘는 그렇다 치거든 얘는 그래도 큰 버프거든요? 얘는 이게 과연 이 정도로 너프를 해놓고 0.1초 꿀랑 데인전 스킬 이거로 보완하라고 0.1초 주는 거는 너무 의미 없다고 느껴지고요. 적어도 정말 얘네가 말하는 것처럼 슥삭슥삭을 자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싶다면 혹은 이거의 정확도를 높이고 싶었다면 1.2초 정도 1.2초 정도로 조금 버프를 해주던지 딜레이를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아쉽고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플레이 스타일 변경을 지향하는 거라 일단 지금 스타일로는 못해요. 근데 이제 내가 완전히 이거를 완전 고인됐다 라고까지 못을 받기가 조금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능력을 6초 감소시켜줬잖아요. 좀 기상천외한 세팅이 나올 수도 있어. 기상천외한 약간 은신 암살 세팅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고인됐다 라고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티어가 더 떨어질 것 같네요. 너프인 것 같아요. 너프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큰 너프라가지고 아마도 얘는 그냥 넘어올 것 같네요. 대바다 개발진의 고집상으로 그 다음 준구 준구가 드디어 버프를 받나요? 일단 능력의 지속시간이 토큰당 2.5초에서 그냥 2.5초로 증가했습니다. 맞나요? 전기톱 휩쓸기의 이동속도가 5.29에서 5.35로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좋고요. 좁은 공간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충돌 감지 크기를 줄였습니다. 어? 어? 이것도 엄청 좋다. 그러니까 인코스 탈 때 부딪히는 게 준구는 유독 넓은 느낌도 들고 이래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충돌 감지 크기를 좀 줄였다. 기본 짜증내는 시간이 5초에서 3초로 감소했다. 이것도 큰 버프야. 짜증내기 시간이 이제 벽 같은 데 부딪혔을 때 으으으 15.34 15.43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게 5초 스턴이었는데 이제 3초로 감소되었다는 거죠. 반대로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준구한테 한 방에 안 죽기 위해서 그 캐비넷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중구가 심리전 하잖아 일부러 캐비닛에 부딪히면서 짜증내기 시간을 5초 동안 지속하면서 너가 이 5초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리전 걸잖아요 생존자도 이거 알아놓아야겠죠 캐비넷에서 2초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3초로 감수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여러 애드온이 조정되었습니다 개발자 노트 칸이 말해 준구가 특정 애드온 이거 너무 판화랑 칠리에만 의존을 했죠 솔직히 너무 특정 애드온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인기 있는 애드온의 효과를 일부 가져와서 기본 키트에 봉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애드온을 너프했습니다 전구랑 피그처럼 체급을 버프시키고 너무 많이 쓰이는 애드온들을 너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런 버프 좋아하죠 너무 애드온 의존도 높은 거 안 좋아요 저는 또한 전기톱이 주변 환경에 부딪히는 거를 감지하는 크기를 줄여서 바로 앞에 있지 않은 물체와 부딪힐 확률을 줄여서 좁은 공간에서 전기톱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를 대비해서 짜증내는 스턴 시간도 줄였습니다 저는 이거 꽤 큰 버프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뭐가 됐든 체급 버프는 100% 환영하고 체급 버프는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항상 아니 기뻐하세요 까지는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유저들이 체급 버프 그러니까 소위 말하여 옆그레이드라고 하잖아 엄밀히 따지면 옆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이게 체급을 기본적으로 버프한다는 거는 추후에 애드온 같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연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새로운 세팅을 연구할 때 얘 기본 저점이 높아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패치 같아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버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딱 내가 생각하는 PTB에서 테스트해보는 정도의 변경점? 그 정도의 변경점인 거 같아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퐁수가 생각하는 개누답 삼형제 밑바닥 가장 대바닥에 존재하는 모든 킬러 중에 가장 쓰레기 탑3 중에 드는 데스슬링거가 드디어 버프를 받네요 버프겠죠 당연히? 생존자가 탈출할 때 내 총구의 기절시간이 3초에서 0.3초로 감소해서 2.7초가 됐네요 좋아요 릴속도 이거 릴속도는 아마 이렇게 드르륵 하고 땡기는 속도겠죠? 이게 2.76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쓸데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것도 좋아요 재장전 중 이동 속도가 3.0 이것도 좋다 이거 체급 버프 너무 좋다 깔끔하다 박수! 깔끔해요 일단 전반적으로 생존자가 탈출할 때 기절시간 3초에서 2.7초로 감소한다는 거는 벽 같은데 끼거나 이랬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추격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재장전 중 이동 속도도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생존자가 한번 처음에 깊은 부상을 당하고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재장전하고 총을 쏠 때까지의 시간이 몇 초는 줄어들 거예요 몇 초까지는 아니고 한 구조물에 따라서 몇 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버프를 받았다 이 정도면 그리고 이 릴 속도는 생존자를 딱 총으로 쏘고 끌어당기는 속도일 텐데 요게 왜 이런 걸 왜 패치해주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대바대 개발진이 지금 총구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치가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총구의 문제는 사실은 너무 많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인전이 너무 느려요 이게 뭔 말이냐면 고점이 높지가 않다는 거야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명을 동시에 타격하기가 너무 안 좋은 킬러라는 뜻이죠 폭발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한 명 한 명 대인전 하는 게 너무 느려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존자 한 방에 딱 맞춰 그러면 걔를 끌고 와 그리고 한 대 때려 걔 도망가 그리고 난 느린 이동 속도로 재장전을 해 그리고 다시 4.4로 추격을 해 이게 기본 메커니즘이야 총구는 얘는 2중 3중으로 대인전이 느린 애예요 토구 보세요 으윽! 으윽! 하면 바로 얘가 한 방에 닿지 않아 근데 얘는 꾸역꾸역 가가지고 총을 맞춰가지고 앞에 장애물도 없어야 되고 걔를 꾸역꾸역 땡기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걔를 한 대 치고 다시 거기서 재장전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점이 너무 낮아 저점 자체가 낮아 저점도 낮고 고점도 낮아 그러다 보니 생존자를 끌어당기는 이 시간이 버프가 되면 상대적으로 몇 초 정도 더 빠르게 생존자를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대인전에서 조금 더 총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저점이랑 고점을 한 번에 올려주는 체급 버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다 필요한 버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웨스커네요? 웨스커네요 감염으로 인해서 근육 손상 페널티겠죠 근육 손상 페널티가 이속 8%에서 4%로 감소했습니다 저 반토막을 내버렸네요 또 중간이 없네요 그냥 갈고리에 걸렸을 때 감염률이 50%에서 1%로 감소합니다 미친! 개발자 노트 악성 결속은 처음부터 강력한 추격 위력이었을 뿐 아니라 감염된 생존자들은 이동속도 감소 효과도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 효과를 4%로 줄였는데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사형선고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4% 느려지는 거는 유의미한 이동속도 감소다 하지만 8%처럼 너 뒤져! 이 정도의 수치는 아니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네요 또한 생존자가 갈고리에 걸렸을 때 감염되는 현상을 줄여서 땅골 파기! 갈고리가 풀리자마자 쫓아가는 것을 조금 덜 한 덜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장난 똥 때림일까 지금? 장난 똥 때리나요? 대체 이걸 무슨 이게 일단 패치에 당위성도 없어 지금 웨스커는 너프가 필요한 킬러가 아니에요 저는 웨스커가 지금 딱 웰밸런스된 킬러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웨스커는 비공식 통계를 보면은 얘네가 공식 통계 스킬율을 다 공개 안 하니까 비공식 통계를 보면은 인기는 많은데 승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별 다른 패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승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출시 이후로 그래서 웨스커가 과연 정말 그렇게 뛰어나게 좋은 킬러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있었고 나는 실제로 공방에서 내가 체감을 할 때에도 웨스커가 나쁜 킬러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대단한 킬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오직 그놈의 터널링 그놈의 터널링을 또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러면은 다른 거라도 좀 버프를 해주던지 그냥 반토막을 하고 이건 뭐죠? 49% 높은 뭐죠 이거? 갈고리에 걸렸을 때? 갈고리에 걸리고 갈고리에서 빠져나왔을 때 감염률이 기본 50% 채워져 있잖아 감염된 애들은 근데 이제 이게 1%로 감소한다는 거는 이게 뭐야 이거를 이건 그냥 뭐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터널링을 중간이 아예 없잖아 버프라도 해주던 거야 그럼 로밍력이라도 강화시켜 주든지 그럼 적어도 그 감염되었었던 다른 애들이 뭐 살인마의 본능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마의 본능 두둥 두둥 걸리는 시간을 좀 혁신적으로 늘려줘서 그런 걸로 오라감지라도 하게 해주던지 아니면은 근데 이거는 뭐죠? 그냥 깡너프인데 너프가 필요한 킬러도 아니고 심지어 너프 방향성도 이해가 안 되고 땅굴 파기의 터널링이야 터널링 터널링을 덜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북미 생징징들한테 또 패배한 거야 또 그놈의 터널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도대체 이 게임은 4대1을 3대1로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잖아 아니 즉희들이 갈고리에 3번 걸리면 뒤지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른 애들을 골고루 얘네들을 한 번도 안 걸린 애를 또 갈고리에 거는 것과 새롭게 갈고리에 거는 것과 이미 걸린 애를 갈고리에 다시 걸어가지고 3스택 돼서 죽이게 만드는 거 뭐가 더 현명하겠냐고 상식적으로 대가리가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된 사람 새끼라면 뭐가 더 현명하겠냐고요 터널링은 당연히 합리적인 승리 방식이기 때문에 터널링을 하는 거야 터널링 방지 칼질도 있고 비공개 조건도 있고 심지어 캠핑 터널링까지 막으려면 안도감도 있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미 다 해놓고 그냥 그냥 터널링 아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왜 굳이 터널링을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북미 생존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어그로도 끌고 싶고 발자기도 돌리고 싶고 치료도 하고 싶고 구출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라고 진짜 말했거든 진짜로 북미 생존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레딧에서 그게 몇 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그런 덧글이 우리는 그냥 갈고리에 걸려서 멍하니 바라보고 어그로만 끄는 것보다 발자기도 조금 돌리고 치료도 조금 하고 어그로도 조금 끌고 그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생존자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킬러들은 승리를 희생해야 돼? 그게 봉사인 거 아니야? 그런 걸 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리고 이 게임은 로밍력이 뛰어난 킬러들 외에는 로밍력 저주받아가지고 무조건 캠핑 터널링 할 수밖에 없는 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죠 도대체? 모든 킬러들에게 로밍력 다 넣어주던가 그럼 압도적으로 전부 사다코처럼 만들어 덧구도 덧으로 승가이동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내가 깐 덧으로 핵으로 만들어 그냥 민트핵으로 생존자들이 불쾌한 경험하는 게 그렇게까지 싫어? 그럼 킬러들이 불쾌한 경험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야? 진짜 킬러 유저를 그냥 등신새끼로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패치를 할 수가 있어? 말이 됩니까? 최악이에요 일단 그리고 감염으로 인한 페널티도 8%에서 4% 반토막 내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레딧에서 그런 생징징이 장식해버린 레딧에서조차 전두엽이 박살난 밥 먹고 똥 싸고밖에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게임 내 괴롭힘을 징징 대면서 우리가 모든 게임 요소를 즐길 수 있게 해달라 경쟁 게임에서 라고 징징 대신은 기사가 딸깍 사기 챔이라고 주장하신 레딧에서조차도 2번 패치를 좋게 안 본다는데 2번 너프를 좋게 안 본다는데 얼마나 이게 등신 같은 패치인지 알겠죠? 아니 대바다 개바치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 도대체? 얘기할 때마다 화나네 그냥 블라이트는 또 변경받네요 관심도 없다 이제 얘는 화합물 33이 돌진의 회전률과 지속시간에 33%에서 11%만큼 증가시키게 됩니다 너프죠? 무지개빛 마른병 꼬리포가 돌진 속도를 20%에서 10%만큼 증가시킵니다 블라이트의 빨도운들이 너무 강력하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수준을 낮췄습니다 반토막 이하로 내렸네요 얘는 그냥 그냥 3분의 1 반토막으로도 만족스럽지 않아 3분의 1 때려 중간이 아예 없어 화합물 33 괄호 열고 33% 아님 11%임 화합물 11로 바꾸죠 화합물 11로 바꾸자 화합물 11%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합물 11인데? 이제 아이템 박스 공구통 변경인데 대부분의 변경에서 도구상자의 방해공작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변형이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약간 대부분의 공구통들의 기본적인 방해공작 속도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해공작 관련 에드온의 효과가 증가했다 사보타지를 대폭 강화하네? 도구상자는 종종 수리 아이템으로 여겨지는데 수리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지만 사보타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행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미 사보타지 좆같은데요 다잉크 사보타지 근데 여기에서 더블로 버프해준다고? 에드온도 버프해주고 기본 버프도 해준다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숫자로 안 알려줘 10% 올라가는 건지 50% 올라가는 건지 100% 올라가는 건지 그냥 증가했다 너의 월급이 증가했다 매튜 코테 매튜 코테 너의 월급이 증가했다 이거 패치노트 쓴 새끼 월급이 감소했다 얼마나 감소했는데요? 뭐 얼마나 감소한지 일단 계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깨달아봐 얼마나 너네 월급이 감소했는지는 직접 받아보고야 알 수 있어 뭐 얼마나 증가한다는 거야 도대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거를 다음에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짜증나는 퍽들에 대한 밸런스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정의 대부분은 경미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경미하대요 그 의도는 이 퍽이 효과적이라는 느낌을 유지하고 다른 옵션과 조금 밸런스하게 맞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의도는 자 과연 얼마나 경미한 너프가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교착상태 교착상태 효과가 30초에서 25초로 감소 교착상태는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활성화하기 쉽습니다 발전기 차단기의 지속시간을 약간 줄여서 다른 옵션과 일치시켰습니다 30초에서 25초면 몇 퍼센트냐 한 17% 정도 너프한 건가 17% 정도 감소한 건가 17%에서 18% 한 그 정도 너프를 당했는데 이전에도 교착상태가 그렇게 좋은 퍽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고 캠핑을 좀 주로 해야 되는 킬러나 특수한 ppd 자가 맺고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진짜 울며 겨자먹기로 쓰는 애들 아니면 안 쓰겠네요 이것도 이거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굳이 너프했어야 됐나? 이게 그렇게 짜증나는 퍽이었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애초에 발전기를 막는 퍽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발전기 진척도가 감소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벌어주지 발전기를 막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벌어주지 않아요 이게 내가 이제 말하는 게 있잖아 발맥 경화, 동맥 경화 걸린 것처럼 발전기가 90% 90% 90% 90%로 있어가지고 팅팅팅팅 돌아가면서 한 방에 게임이 끝난다니까요 백그라운드 플레이어 백그라운드 플레이어의 이속 보너스가 200%에서 150%로 감소했습니다 저번에 버프한 거 롤백했네요 그리고 탈진 지속 시간이 40초에서 20초로 감소됐습니다 백그라운드 플레이어의 빠른 이속 덕분에 생존자들은 극한의 거리를 건너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탈인마가 그 지역을 방어하기는 커녕 합리적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동 속도를 다시 줄이고 대신에 쿨타임을 줄였습니다 탈진을 줄였어요 탈진 탈진이 40초에서 20초로 더 자주 발동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세이브하기가 더 어려워지만 더 자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토막 버프 왜 난 항상 궁금한 게 있어 킬러는 1명이라 낄 수 있는 퍽이 4개밖에 없고 생존자는 4명이라 낄 수 있는 퍽이 4사 16개가 16개가 있는데 왜 생존자들 버프는 2배씩 버프해주고 너프는 조금씩 하고 킬러는 너프를 반토막을 내는 거야 항상?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동 속도 보너스가 200%에서 150%로 줄어드는 거는 그냥 스탠다드해진 거지 세이브가 애초에 하려면 뭐 그렇게까지 이게 다이나믹하게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오히려 나는 이게 버프라고 생각해 훨씬 더 자주 자주 탈진을 관리하면서 훨씬 더 자주 발동할 수 있어요 자주 세이브할 수 있고 어차피 백그라운드 플레이어 끼고 후레쉬나 선광탄으로 세이브하려는 애들은 이미 주변에 있다고요 이미 150% 안으로도 다가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이미 숨어있다고 스트레스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와중에 20초면 킬러를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이 20초 쿨로 줄어든다는 거잖아 훨씬 더 자주 발동할 것이라고 나는 이게 별 유의미한 너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버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그냥 바로 생존자 버프는 가감없이 절반 그냥 쿨타임 절반 버프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진짜 제일 이해 안 되는 너프인데 아무란 수용 아무란 수용은 지난번 버프 이후 두 가지 모드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좀 더 균형 잡힌 사거리로 이동하기 위해 약간 톤을 낮췄으며 균형 잡힌 사거리라고 하는 거 번역이고 구글 번역이라고 그럴 텐데 여튼 로밍을 하는 살인마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너프를 했다 진지한 거임? 저는 원래도 아무란 수용이 별로 좋은 퍽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특정 킬러 빼고는 저는 원래도 아무란 수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12초가 갈고리에 걸 때마다 발동하는 차단 스위치도 아니고 이게 게임 내에서 3번 발동하고 한 번 60초인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비터널링 퍽인데 완전 로밍 해가지고 고루고루 거는 퍽인데 고루고루 걸었을 때 그럴 때 큰 어떤 리턴을 줘야지 이따위 리턴을 줘 놓고 무슨 터널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어플을 하는 걸까요 터널링 방지하면서 터널링을 안 하고 로밍 플레이를 했을 때 강력한 효과를 제공하는 아무란 수용 같은 거 버프를 더 해줘야지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아무란 수용 같은 거 퍽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줘야 터널링을 안 하죠 비터널링을 권장하는 퍽이니까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안 그래도 나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거품 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무란 수용이 낄 때마다 너무 방생률이 높아가지고 아무란 수용 빼고 다른 걸로 그냥 꼈거든 그냥 깜상 끼고 원감 깜상 끼고 끼고 이랬거든요 훨씬 승률 높아져요 킬율 거의 그냥 계속 올 킬이야 그냥 그냥 아무란 수용은 거품 퍽이야 거품 퍽 얘를 4명을 내가 4명을 다 골고루 걸었을 때 이득을 보는 건데 골고루 걸었을 때 이득을 보는 거 치고는 그 이득이 너무 작고요 골고루 건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힐러에게는 굉장한 디버프예요 쌍감에 수용 끼면은 이 쌍감을 발동 그러니까 그냥 근감에 발동시키기가 좀 애매할 때가 많더라고 바로 생존자 로밍하면서 이제 출격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12초에서 10초로 2초를 깎았네요 진짜 나는 솔직히 진짜 소신발언하면은 전 오히려 아무란 수용 같은 퍽은 버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터널링 말고 비터널링 했을 때 이득을 보는 퍽들은 훨씬 더 얘네가 진짜 비터널링을 원한다면 그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큰 버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터널링 하는 게 손해일 정도로 운영적으로 할지 1초 감소 어쩌냐 북미 생진진 레디 새끼들아 우리 북미 레디 새끼들 그때 실제 발언 진... 워워 워워 진정하라고 살징징진 새끼들 진정하라고 터널링 충 새끼들아 어차피 터널링을 하지 않으면 칼치의 버프는 그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칼치의 버프가 아주 매지컬한 것이지 칼치의 버프는 매우 매지컬해 그리고 워워 진정해 살징징진 충들아 어차피 3초에서 5초로 단 2초만 증가하는 것일 뿐이야 단 2초라고 나는 진지하게 이 2초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셨었죠 우리 북미 생존자 유저분들께서 북미 생존자 유저분들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지 근데 보세요 그들이 생각했던 아주 사소한 2초가 그냥 4초로 감소해버리는 1초 너프해버리는 너무 효과적이었대 단 매지컬한 단 2초 증가가 너무 효과적이었다 땅땅땅 5초에서 4초로 감소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쓸 거예요 여전히 많이 쓸 거고 물론 이 정도면 준수한 버프라고는 할 수 있어 원래 3초였으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긴 하죠 왜냐하면 칼치랑 비공개 조건을 버프를 할 거면 킬러의 터널링 능력을 너프를 하지 말든가 터널링 능력도 없애면서 터널링 방지법도 함께 버프를 해 그럼 이제 시너지가 나가지고 터널링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겠고 킬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터널링 해야 되는데 비터널링 로밍 능력이 없는 킬러들은 그냥 운영능이 없는 킬러들은 노답이야 운영적 노답의 교착상태에 빠지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큰 거 옵니다 깜짝 상자 깜짝 상자는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조건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괄호 열고 생조제를 갈고리에 걸어야 함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회기 효과의 강도를 줄여서 이거 롤백 된 거죠 이거 롤백 된 거죠 원래 깜짝 상자가 전체 기준으로 25%였나 20%였나 그랬다가 이거를 너프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20%로 너프했다가 버프해서 현재 기준으로 30%가 된 거잖아 그죠? 근데 다시 롤백한 거예요 우리가 개쓰레기라 이거 아무도 안 쓰겠네요 해서 아무도 안 쓰다가 다시 버프했는데 다시 아무도 안 쓰겠네요 하는 그 수준으로 너프를 했어 진짜 레전드 야 25%라면 그래 이해라도 하겠어 25%라면 아 이제 이러면 발전기 찾는 거 조금 고려해보긴 해야겠다 라고 하는 정도겠는데 야 10% 댕강 따르는 건 이건 뭐냐? 그리고 다음 메이저 업데이트 퍽 리메이크죠 재정비인데요 국민 재정비 이제 다인큐에서 이렇게 지랄 연병하는 걸로 너무 악라라 했었던 국민 재정비가 너프가 됩니다 버클럽은 이제 인내효과예요 지구력이 인내효과예요 인내효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치유된 생존자는 5초 동안 150%로 전력질출하게 되어서 도망갑니다 이거는 탈진을 유발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효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구출한 사람도 인내효과가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킬러가 어떤 국민 재정비를 맞았다 그러면은 이동속도 빨라지네 말고 방금 구출한 애를 때리면은 걔는 죽어요 양쪽 다 인내받는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민 국정비를 건 놈은 뒤져요 무조건 100% 뒤지죠 데드하드로 타이밍이 좋게 살아나가는 거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클럽은 사람들 위해 함께 사용하면 살인마가 위험부담 없이 생존자를 데려오기 전에 생존자들에 서로 구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생존자의 인내효과를 부여하는 특성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효과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 효과를 완전히 대체하기로 결정이 있습니다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사기 퍽으니까 너프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정비는 치유된 생존자의 속도를 증가시키지만 구조한 사람, 구조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구조대원을 위험으로부터는 보호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이제 회기효과가 25%에서 20%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원감인데요 원감 너프 대박 자 박수 살인마 장례식 이래도 대바대 안 접어? 이래도 대바대 안 접어? 근데 아직도 아득바득 이 병신게임을 꾸역꾸역 해주면서 대바대 개발진이 해골상인으로 유저들과 기싸움하고 해골상인의 슈퍼프라우드라고 아예 언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살인마를 해주고 대바대를 해주는 이 우매한 자들아 이래도 게임할 거야? 이래도 이 게임의 플레이 타임과 당신의 시간과 체력과 젊음을 낭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25%에서 5% 감소했습니다 원감은 전체 로드아웃의 거의 40% 전체 킬러의 40%가 쓴다 이거죠 게임에서 가장 효과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특성이 모든 빌드에서 확실한 선택지가 되도록 만들고 싶지만 로미형 킬러에게는 보상을 여전히 제공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가 제일 궁금한 거 과연 이 아래 다른 발전기 견제퍽이 버프 받은 게 있나? 응 아무것도 없어 응 없어 그냥 쌍값 너프야 그냥 쌍값 너프하고 암울한 수용 너프하고 교착상태 너프했어 발전기 견제퍽들 4개 너프했어 이래도 킬러 할 거야? 이래도 킬러 할 거야? 쌍감이랑 교착상태 그리고 아까 암울한 수용 비터널링 플레이를 해가지고 갈고리에 거는 원감도 너프하고 비터널링 플레이 해가지고 이득보는 암울한 수용도 너프하고 그냥 깜상도 너프하고 터널링 플레이를 하라는 거야 비터널링 플레이를 하라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내린 결론 그냥 킬러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킬러를 하지 말라는 거임 다른 어떤 킬러 폭도 버프를 받지 않고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쌍감과 비터널링 견제퍽이 암울한 수용 너프당하고 왜인지 모르는 교착상태는 그냥 쳐맞고 그래서 그냥 4개의 폭이 너프당했어요 발전기 견제퍽이 레딧에서도 발전기 견제퍽 너프하면 터널링이 성행할 거라고 말하던데 짜잔 그런 당신을 위해서 웨스커도 터널링 너프하고 모든 킬러들의 터널링 능력을 다 박살낼 예정입니다 짜잔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얘네가 터널링을 극혐하면 암울한 수용 웨어프함? 진짜 모르겠음 진짜 모름 암울한 수용 웨어프함? 비터널링 견제퍽 중에 그나마 고려에 봄직한 거 아니야? 터널링을 그렇게 싫으면 암울한 수용을 오히려 버프해줘야 되는 거 아님? 이거 쓰라고? 근데 그냥 너프 돼지풀의 시대가 찾아온다 돼지풀의 시대가 찾아왔어 돼지풀 시대가 찾아왔어 철렁을 다시 써야 되나? 철렁도 쓰레기 같은데 그것도 막아놨잖아 여러번 발동시켜가지고 발정이 깎는 거 그것도 막아놨잖아요 지랄났다 진짜 자 기도 퍽 과감하게 기도시간 120초에서 60초로 2분의 1로 감소 그냥 생존자는 그냥 생존자는 그냥 간제는 거 없어 바로 탈진 쿨 단토막 바로 기도 120초에서 60초 생존자는 무려 4명이 끼는 4명이 이제 퍽을 끼는데 킬러들은 쓸만한 퍽들을 죄다 너프하고 생존자는 그냥 바로 반토막내 바로 쿨타임 반토막 이제 기도가 작동하는 걸 지켜볼 시간이 있었으니 기도 과정 향후 기도 특성을 앞으로 낼 거에 대비해서 왜냐? 이거 왜 내는 줄 알아요? 매튜가 기도 퍽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거든 윗사람이 까라면 까야지 미니지님 느낌으로 아니 병장축구하는 건 그냥 아니 솔직히 족밥이면 위에서 까라고 하면 다 까야 되거든요 솔직히 족밥이면 그냥 위에서 까라고 하면 다 까야 돼 매튜가 아니 시발 병장축구하는 것처럼 기도 퍽이 좋다고 하면 아래 애들이 기도 퍽 족 같아도 그냥 기도 퍽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난 그게 싫으니까 매튜가 기도 퍽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기도 퍽으로 계속 냈대 C8 케백에 있는 개저씨들이 기도 퍽을 너무 좋게 생각한대 그래가지고 기도 퍽을 혁신적 퍼프 앞으로 기도 퍽 60초로 하죠 60초면 충분히 리스크 있는 거 아닌가? 60초면 리스크 있는데? 바로 반토막 그냥 중간이 없어 80초 100초도 아니고 바로 60초 이건 이제 시간 약속이 필요하긴 하지만 원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올렸습니다 좀 더가 아니라 60초가 좀 더인가요? 60초가 과연 좀 더일까요? 경기 흐름에서 잘 맞도록 60초로 버프했습니다 얘네 월급도 깎아주면 안 되나? 절반으로 그냥? 이것은 다른 생존자와 협력함으로써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존자가 쫓겨난 후 돌아와 진행 상황의 일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회기 효과를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깎이는 효과 있죠 깎이는 효과가 더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생존자가 쫓겨난 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걸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진행도를 높였다라는 얘기지 이러한 변경사항은 향후 기도 특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으로 모든 기도 퍽은 60초 지속으로 나올 것이고 60초 기도 시간으로 나올 것이고 점점 더 생존자들이 기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버프를 해줄 것이다 이 대발진 새끼들이 미안하지만 이 개발진 새끼들이 아니 이 게임을 하다보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시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광장 맵이죠 광장 맵에 조명을 제작업했네요 부서진 광장 맵 같은 경우 붉은 조명이 특히 생맹 플레이어의 경우 또 등장 아 혈압 아 혈압 대바대는 익명 모드도 100명 중에 5명을 위해서 100명 중에 5명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익명 모드 95명이 반대해도 그냥 대바대의 개발진은 게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상업 게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인권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그만 좀 이런 거를 전면에 내세우면 안 될까? 왜냐하면 주요하게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런 거 챙기면 누가 뭐라 그래?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안 들어 놓고 이런 거에만 지금 초점 맞추고 있잖아 지금 이런 거만 대바대 생맹 플레이어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냐고 도대체가 그리고 생맹 플레이어 아니어도 긁힌 자국이랑 오락 보기 어려워 이놈 새끼들아 처음 맵 나올 때부터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쳐바꾸는 거 봐 죽여버리고 싶게 진짜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개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 이 맵 나왔을 때부터 이거 발자국 안 보인다고 킬로너프맵이라고 쓰레기맵이라고 욕을 그렇게 했었는데 몇 년 동안 안 바꾸다가 이제 바꾸는 거 봐 진짜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가 아마 또 커뮤니티나 이런 포럼의 레딧에서 이런 얘기 했겠지 As a 생맹 플레이어 나는 이 맵이 너무 힘들다 나는 붉은색을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맵에서 이 빨간 조명과 발바닥 보기 어렵 발바닥 긁힌 게 자국 보기 어렵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헉! 지금까지 99명의 100명 중에 99명의 킬러 유저가 맵이 너무 시뻘게 해가지고 발자국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다 개무시할 수 있었지만 단 한 명의 생맹 플레이어가 지금 레딧에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어 우리는 그를 반드시 배려해야만 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바꾸는 거 아니야 싸다고 존나 어렵게 진짜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 거냐고 도대체 아이템에 대한 팝업을 재작업했습니다 아이템에 대한 기존 팝업은 아이템의 아이콘과 남은 충전량만 표시하는 최소한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플레이어 각각 아이템의 모든 세부사항을 알고 있어야 했으며 살인마 전용 아이템의 수가 증감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좋네 첫 새끼도 뒤틀림 끼면 기도할 때 안 보임? 네 뒤틀림은 너프 안당한 참고로 뒤틀림도 진짜 문제 있는 퍽인 게 님들 제가 너스 할 때 발전기 견제퍽 하나도 안 쓰고 4색적 퍽 4오라감지 퍽 쓰고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 너무 빨리 돌아와가지고 방생이 좀 나와서 원감 하나 정도만 끼고 있는데 진짜 발전기 견제퍽 다 빼고 색적 퍽 4개를 꼈는데도 색적이 안 돼요 뒤틀림은 뒤틀림이 왜 문제냐면 뒤틀림은 카운터가 없어요 뒤틀림을 생존자가 끼게 되면 그 모든 오라감지 오라감지 퍽을 4개를 껴서 상시로 계속 오라를 감지해도 그래도 뒤틀림 스택이 안 까인다니까 뒤틀림은 그게 문제야 내가 뒤틀림을 끼면 사실상 모든 오라감지로부터 완전 면역이 된다고 완전 면역 그냥 되는 방법이 없어 킬러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뒤틀림 끼고 기도하러 들어가면 다인큐에서 막 하면은 그냥 난리 나겠구만 그래 놓고 발전기 견제하는 팍 4개는 다 깠어 내년에는 더 많은 놀라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저를 놀래키시려고 지금까지의 병크도 놀라운데 얼마나 더 놀라움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까 우리 대금강선님께서는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수시로 유절들과 소통하는 반면에 대바대 개발진 특 1년에 한 번 기념일에만 사전 녹화해가지고 자막도 안 달아 심지어 사전 녹화할 거면은 각종 자막이라도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글로벌 서버 유저들을 위해서 자막도 안 달아 사전 녹화인데 자막도 없이 그냥 그냥 알아서 지구들끼리 떠들다가 방송금 1년에 한 번 유절들과 소통하는 게 그게 유일함 5월 14일날 불포 세배하네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해 불포를 10배를 줘도 100배를 줘도 나는 이제 대바대를 하는 거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져 대바대를 하는 거 자체가 약간 내가 멍청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로 유저한테 기만 이 정도로 방만 운영하고 유저를 기만하고 하는데도 약간 맞으면서도 더 때려줘 더 때려줘 하는 변태들 같아요 난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난 그냥 안 할래 대바대 유절들까지 비난하냐고요 네 전 대바대가 이 꼴 이렇게 된 게 대바대 유저들 탓이라고 생각해요 대바대 유저들이 게임을 안 접어주고 꾸역꾸역하고 돈을 써주고 디에시를 사주고 북미 레딧에서는 좋아요 2000개 받으면서 대바대는 출시때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게임이야 개선된 게임이야 우리 모두 대바대 개발진들에게 박수 쳐주자 이딴 글을 쳐 올리고 잡받았으니까 대바대 개발진이 아 우리 이렇게 앞으로도 사타고닌 벅벅 그으면서 비트코인이 되겠다 라고 하니까 게임이 이딴식으로 발전이 없는 거지 이렇게 무능한 패치를 계속하잖아 이게 과연 대바대 개발진만의 문제가 있을까요? 전 진지하게 유저 탓이라고 생각해요 유저들이 게임을 끊어줘서 동접자가 박살나야 대바대 개발진 입장에서도 아 우리 X됐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 무엇이 잘못됐지? 라고 성찰이 들어갈 텐데 성찰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 지금 보세요 해골상인 같은 거 만들어놓고 1년 동안 역사상 전무후무한 쓰레기 기획을 만들어놓고 1년 동안 2번의 대규모 리메이크를 한 이후에도 지금 모든 생살 유저들이 다 극혐하는 킬러인데다가 하나도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유저들한테 설명도 안 되고 능력이 여전히 비호감이고 그렇게 비호감인 캐릭터를 내놓고 역사상 최초로 해골상인으로부터 최초로 게임 캐릭터 개발 비하인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우리는 해골상이 너무 잘 만들었고 우리는 해골상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지랄 다 욕 처먹고 있는데 그게 유저랑 극싸움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킬러 개발 비하인드를 만든 게 해골상인이 최초예요 최초 얘네가 유튜브 영상 올린 게 근데 그 영상을 올리는 합리적인 의심이 그 의도가 워낙에 욕을 먹으니까 해명 아닌 해명하면서 극싸움 하는 거야 극싸움 유저들이랑 너네가 해골상인 아무리 욕해봐라 우리는 해골상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너네가 해골상인의 기획에 대해서 이 깊은 철학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유저들이랑 극싸움 하는 거라니까 핵도 못 잡아 핵도 못 잡는 주제에 리플레이 기능은 또 안 만들어 근데 익명모드는 100명 중에 5명 저격 당하는 거 그 5명 보호해주겠다고 집장 내 괴롭힘도 아니고 게임 내 괴롭힘 당하는 게 그렇게 슬프다고 저격 당하고 사이버 불링 차단 기능 이런 거 못하게 만들고 익명모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게임 개판났잖아 개 지랄났잖아 그냥 유저들끼리 불신이 그냥 싹트잖아 익명모드 만들어 놔 가지고 익명모드를 발견하면 익명모드가 잘하면 얘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핵인가? 이거 껏다 켰다 껏다 켰다 하나? 일단 의심 먼저 하게 되고 이런 부가적인 파생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도 못하고 유저들이 반발을 해도 아닌데? 우리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데? 이러고 있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여기 출시때부터 계속해서 킬러 유저들이 발자국 안 보인다 불공평한 맵이다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생맹 플레이어의 얘기를 질면서 이것도 아마 레딧이나 커뮤니티에다가 분명 생맹 플레이어가 에즈 생맹 플레이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지 이제서야 바꿔주는 거 봐 이게 인권 단체 게임인지 상업 게임인지 모르겠어 게임도 드럽게 비싸면서 미친 디에씨가 몇 개냐 지금까지 이 디에씨 지금까지 다 돈 주고 살려면 몇 십만 원이야 이게 지금까지 나온 디에씨랑 기본 게임 다 합쳐주고 이거 얼마짜리 게임이냐고 이게 그리고 나는 예전에는 대바다 개발진이 패치 방향이라도 좀 명확했다고 생각하거든 얘네가 터널링 싫어하는 거 알겠어 그리고 실제로 터널링이랑 캠핑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킬러들이나 이런 거 에드웅 너프하고 퍽 너프하고 이래 왔어요 일관되게 그리고 어느 정도 대격판 패치 이후에 킬러들의 승률이 60% 이상 보장되도록 근데 이번에 진짜 너프 안되는 거 이거 왜 너프한 거야? 아무란 수용 왜 너프한? 아무란 수용이야말로 비터널링 로밍형 플레이의 정수 아닌가? 그럼 이런 퍽을 더 많이 출시를 하고 이렇게 터널링을 안 하고 골고루 걸었을 때 생존자가 더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퍽을 강화하고 그런 퍽을 내야지 캠핑 터널링이 자동으로 막아지지 이 퍽은 왜 너프한 거인? 이 퍽이 너프할 정도로 과도한 성능을 내고 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전혀 정말로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돼 나는 전 오히려 그랬잖아요 이거 버프해야 된다고 오히려 더 버프해야 된다고 이게 아무란 수용이 갈고리에 걸 때마다 발동하는 것도 아니고 생존자를 처음 갈고리에 걸 때마다 라서 처음 3번까지는 이 발전기 막는 게 다 합쳐봤자 30초예요 다 합쳐봤자 전부 합쳐봤자 30초예요 다 골고루 걸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명 걸었을 때 60초 해주는 건데 걔도 심지어 집착자가 마지막에 걸리면은 다른 생존자가 색적이 안 돼 스텔스하면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깜상은 이건 뭐 너무 쓰레기라가지고 아무도 안 쓰고 소폭 쓰던 시절에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이걸 지금 이거 붙잡고 써야 된다고 이거를 붙잡고 야 그럼 이게 얼마니? 60% 정도 돌아간 발전기 이거 깜상 차게 되면 이제 12% 까이는 거네요 60% 돌아간 발전기에 깜상을 차면은 여기서 그리고 활성화 확인 조건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존자를 갈고리에 걸어가지고 발전기를 직접 가가지고 발전기 차는 게 그리 어렵지 않대 그리고 사모타즈는 왜 버프한 거임? 이번에 그냥 그냥 밑바닥에 있는 킬러 두 마리 정도 버프해준 거 외에는 모든 킬러 다 너프야 전부 압도자 생존자 버프예요 그냥 이게 심지어 8.0 패치라서 이제 9주년 첫 패치가 될 텐데 그냥 9주년 첫 패치를 이따비로 만들었다는 게 난 지금 너무 경악스러워 지금 이게 무슨 패치인지 모르겠어 제가 단순히 킬러 너프했다고 징징대는 이게 아니라 방향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터널링을 싫어해? 그러면 칼찌 5초로 그대로 냅둬 그리고 얘도 터널링 너프용으로 뭐 그렇다고 해 그래서 그럼 로밍력을 강화를 시키라니까? 그럼 로밍력이라도 터널링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든다면 터널링 플레이를 너프하고 다른 로밍 플레이를 강화시켜주면 되잖아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번 패치는 방향성을 전혀 모르겠는 게 그래서 웨스커 로밍 능력, 색적 능력, 운영 능력 뭐 버프해줬죠? 그냥 너프예요 그냥 그냥 너프야 근데 이렇게 그냥 너프를 할 만한 킬러도 아니에요 웨스커가 그냥 너프를 할 만한 킬러가 아니야 웨스커 웨스커 그렇게까지 막 지금 당장 너프가 시급하다? 이런 킬러가 아니란 말이야 로밍 플레이를 강조합니다 로밍 퍽 너프 로밍형 발전기 퍽 너프 얘네는 지금 두 테어 내가 의도를 파악해보자면 발전기 견제 자체를 너프를 하고 싶은 거야 소위 말한 이제 그 레딧에서 말하는 슬로우 다운이라고 하는 발전기 속도를 늦추는 퍽을 그냥 전부 너프하는 거예요 발전기를 늦추는 거 그럼 대신에 뭘 껴라? 다른 퍽을 껴라는데 다른 퍽 못 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뭘 껴야 돼? 대인전 퍽이라도 그럼 강화를 해주던가 그럼 이해라도 하겠어요 아 대인전 퍽 이거 껴가지고 대인전을 좀 빨리빨리 하라는 거구나 대인전 메타를 만들고 싶은 거구나 이해를 하겠어 근데 이거는 무슨 메타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냥 킬러가 괴로운 메타? 사보타지 당화하고 칼치 여전히 4초고 백그라운드 퍽 탈진 쿨 절반 감소했고 기도폭은 120초에서 60초로 감소했고 그냥 무슨 메타를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고통스러운 킬러가 눈물을 흘리는 메타 외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갈고리에 걸어서 견제도 하지마 깜상도 하지마 로밍도 가지마 캠핑도 하지마 원감도 쓰지마 골고루 걸어가지고 발절에 견제하지마 그냥 사보타지 당해 이건데? 진짜 해석하면 그거 아니에요? 교착상태 캠핑이나 어떤 특정 세팅들 웹구, ppd장 이런 거 그런 때만 끼잖아요 그렇게 인기는 퍽도 아니고 보통 준구가 캠핑할 때 끼지 그러니까 즉 캠핑하지마 로밍 가지마 깜상 너프 사보 버프 해가지고 갈고리 걸지마 그리고 이거 로밍 다니면서 원감으로 발전기 늦추지마 어쩌라는 거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아 알겠다 지플 하라는 거지? 그냥 계속 지플 하라는 거죠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해골상인 공속 너가 웃기고 계속 무한 지플 해야겠다 그냥 이번 패치는 단순히 킬러 너프라서 징징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스러운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킬러 유저들이 어떠한 돌파구가 있는지조차도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연구의 가망도 안 보인달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뜬금없는 버프 뜬금없는 사보 버프 그냥 이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게임은 해주는 게 병신이야 특히 특히 킬러 해주는 건 병신이야 병신 킬러 한다고 용 먹어? 용 먹을만해 이딴 쓰레기 게임에서 꾸역꾸역 본인이 고통받을 거 하면서 킬러를 해주고 있잖아 게임 보이콘 안 하고 저는 앞으로 이 개발자 업데이트를 마지막으로 유튜브에도 올리겠지만 당분간 데바데 영상은 없을 예정입니다 데바데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가슴 아프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하면서 계속 욕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게임이든지 원래는 제가 그렇게 욕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화가 많은 사람도 아닌데 화는 많지만 데바덴은 요즘 했다면 텐션도 다시 창나고 이걸 마지막으로 데바데 다시 접을 거 같아 나는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구라 안 칩니다 저는 과장해서 얘기 안 해요 저는 지금 느끼는 바로는 그냥 이 게임을 해주는 게 병신이야 폭님 그러면 저는 데바데 아직 재밌는데 병신이라는 거야? 네 너 병신이에요 게임이 이딴 식으로 돌아가는데 보이콧 안 하고 이거를 계속 꾸역꾸역 해주는 거 병신이야 특히 당신이 킬러라면 더 병신이야 행존자 다잉큐는 핵쟁이 새끼들이랑 똑같은 짓거리 하니까 재밌겠지 게임이 합법 핵을 쓰는 거니까 게임 관두는 김에 말하자 디코 다잉큐 하는 놈들 너네가 몇 천 시간 유저든 니네가 솔큐를 안 하고 다 디코 다잉큐만 한다면 너네는 데바데에 관해서 논할 자격도 없어 그냥 게임의 기획 근간을 뒤흔드는 주제에 인게임 내에서 판단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어그로 잡기술만 쓰면 되는 그런 주제에 무슨 게임에서 실력이니 밸런스이니 이런 논할 가치가 있어 디코 다잉큐 새끼들은 인게임 내 실력 녀석이 단 하나도 없어 핵이랑 똑같아 그냥 그냥 게임 망치는 주범들이야 걔네는 그리고 그걸 데바데 개발증에 허용해주는 거고 아니라고? 뭐 어떤 점에서 아닌데 디코 다잉큐가 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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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핵 법 핵이 아니라고 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핵 법 핵이지 핵 법 핵이야 오라감지 퍽이 이 게임이 몇 십 개가 있는 거 다 덕자 없이 끼고 하고 팀들끼리 절대 소통 안 되는 게임인데 소통 되게 하고 킬러펍 미리 공유하고 사전에 역할 짜오고 프레쉬로 살려주고 판자로 살려주고 국정비로 살려주고 국정비 너프당하지만 솜광탄으로 살려주고 솔큐에서 그런 플레이 착착할 거 같아? 솔큐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게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되는 게 개 날먹어 새끼들이지 뭐야 이 게임은 게임은 게임으로 봐 라고 하는 새끼들도 문제인 게 게임은 게임으로 보고 싶은데 씨발 게임이 공평하지가 않잖아 넌 씨발 니가 무조건 지는 게임만 해라 그러면서 상대방이 게임은 게임으로 봐 웃음 눈웃음 눈웃음 지면서 너한테 과몰입하지 말라고 해도 절대 화내지 마라 게임이 무슨 복귀하고 나서 킬러 다섯 판 했는데 다섯 판 중에 두 판 핵쟁이 새끼 만나고 지금까지 정지 먹이네 정지 신고한 애들이 11명인데 최근에 정지 5명 먹고 그렇게 핵도 많고 디코 다인큐도 많고 밸런스 창랑 있고 개발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게임을 계속 해주는 게 미기한 새끼 아니야? 장르 무관하게 저는 데바데 돼서 이미 정이 다 떨어지다 못해 데바데이라면 이제 학을 떼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런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허실실 웃으면서 그냥 재밌는데요 그렇게 할 만큼 저는 한가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은 게임으로 봐? 게임이 공평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게임을 게임으로 봐 게임의 기본 요소는 공평함과 어떤 성과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이랑 내가 발전한 느낌인데 그 셋 중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게임인데 데바데는 데바데에서 랭크 달성하는 거 게임 마니아기만 하면 달성하는 거고 여기는 롤처럼 실력 티어 이런 게 없잖아요 실력 티어를 매길 수 있는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데바데 유저들 중에서 상위 몇 퍼센트인지 알 수도 없어 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도 없어 그냥 다 내 피절 경험이야 근데 경쟁 게임이야 근데 캐주얼하대 근데 캐주얼하다는데 모든 DH 사 열려면 몇 십만 원 들고 혹은 천 시간 이상 박으면서 조스바로 DH 다 사야 돼 근데 캐주얼하대 쉬는 게 아니고 접는다고요 이 게임은 병신 게임이라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접을 거야 나는 게임이 이제 아픈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아팠어 근데 그걸 우리가 봐주고 있어서 그냥 이게 약간 이렇게까지 과몰이 팔 정도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불합리함과 논리적이지 않은 걸 보면 너무 내가 관련되지 않은 거에도 좀 화가 나는 사람이거든 그냥 친구들이랑 막 가다가도 어 저거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너무 비논리적이다 나랑 전혀 관련 없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슈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어도 그냥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비논리적이면은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싶어요 내 성격이 좀 꼬인 것도 있지 성격이 좀 지랄 맞아가지고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너무 싫어하고 어느 정도 주장이 있으면 근거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있는 신념이 있는데 이 게임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유저들도 보면은 아니 뭐 언제까지 포기할 거야 유저들도 이 게임 뭐 아니 뭐 대바데니까 이제 그러려니 해요 이게 그러려니가 안돼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더 기똥찬 게 봐 기똥찬 게 나와요 내가 그 사이에 만약에 대바데로만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너무 싫어도 티 안내고 꾹꾹 참으면서 했겠죠 근데 대바데로만 벌어먹고 살기에도 여기 시장도 좁고 그렇게도 안됐고 내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게임 할 때 내가 이렇게 징징대고 화내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골스 분들이라 아시겠지만 지금 보는 분들은 다 골스 분들이라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게임 하면서 막 아니 게임 병신간에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잖아 아무리 인디 게임이든 어떤 이상한 게임이든 저는 9주년 되기 전에 대바데 넘었습니다 애정이 너무 깊은 게임이라 퐁스님도 아쉬운 마음이 크시군요 삭제식 하겠습니다 야 삭제하니까 이거 뜬다 대바데라는 병신 게임을 삭제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유감이네요 그래요 전 너무 좋은데 대바데 팀은 게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읍! 올해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다 대바데 팀은 게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향후 업데이트에 귀하의 피드백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짧은 설문조사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안개 속에서 뵙길 바랄게요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팀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자 이 정도의 사소한 이유? 이 정도의 사소한 이유? 너무 사소하긴 하다 대바데 삭제할 때 주요 원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급적 영어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데 그냥? 이 게임은 생존자끼리 소통할 수 없게 기획되었다 소통할 수 없도록 기획되었다 하지만 개발진이 용인하면서 모든 밸런스가 망가지기 시작한다 솔로잉 생존자와 간극이 벌어지면서 간극이 커지면서 모든 데이터 통계에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솔로잉 생존자는 더욱 게임 플레이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공평한 게임과 신뢰도 있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SWF는 없어져야 한다 3인 이상으로 하자 3인 이상 SWF는 없애줘야 한다 일단 이게 가장 첫 번째고 이 게임은 치트 유저가 과도하게 많다 하지만 익명모드 도입을 통해 치트 유저를 보호한다 우리는 그들을 다음에 만나도 피할 수 없다 신고를 해도 피드백이 빨리 날아오지 않고 빨리 수신되지 않고 누가 정지를 먹었는지 알 수 없다 이 게임에 복귀한 후 한 달간 열하나의 계정을 신고했고 최근 총 5개정의 피드백을 받았다 나머지 6개의 계정은 여전히 치트를 쓰고 있다 실력 점검, 치트 유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리플레이 기능이 없다 개발진은 리플레이 기능이 있으면 더욱 보안에 취약해진다고 하는데 개소리다 이 게임은 이미 보안에 너무 취약해서 거의 매판 치트 유저를 만난다 치트 유저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유지되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그리고 이제 4대1 비대칭 경쟁 게임에서 캠핑과 터널링을 죄악시하는 풍조가 불쾌하다 당신이 4대1로 싸운다면 4명을 골고루 타격하겠나 아니면 4명을 3명으로 줄이겠나 킬러 유저들은 당연히 효율적인 전략을 위해 캠핑과 터널링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를 온갖 커뮤니티 및 개발진들이 죄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단순히 생존자들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여기 이제 불쾌하고 두 번 들어가니까 생조가 문제다 라고 하자 생존자들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살인마의 온갖 전략이 막히고 있다 게임의 다양성과 전략성, 공평성이 사라지고 있다 해골상인은 게임 역사상 모든 게임 모든 게임 역사상 최악의 캐릭터 기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헤비어는 유저들과 기싸움을 하면서 이거 기싸움을 어떻게 번역하려나? 기싸움을 하면서 해골상인을 해골상인의 실패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스켈레톤 멀챈트가 아니라 이제 스커우 딜러가 아니라 멀챈트 그녀는 외형, 그리고 서사, 능력, 직관성, 그리고 성능 모든 점에서 억지스럽고 불쾌하다 와 이걸 이런식으로 또 나열도 깔끔하게 잘해주네요 억지스럽다가 unnecessary 보다는 absurd 가 낫겠다 약간 터무니없는 느낌 핵얘기를 좀 더 그거 하자 신고에 대한 효용성을 증가시켜야 하고 또한 메일로 50MB 미만으로 리플레이를 보내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워라 리플레이 기능도 없는 주제에 유저들이 상시로 게임을 녹화하라는 거냐? 아주 너무 억양갓 너무 잘 살려준다 이거 억양갓 잘 살려주는 이거 갓갓 번역 어플이네요 갓갓 번역 어플 패치에 중간이 없고 기획력이 부족하다 수치 조정을 할 때 세부적이고 근거있는 조정이 아닌 직감적으로 대강 잡아 수치를 크게 조정한다 120초를 60초로 조정한다거나 60초를 30초로 조정하는 등 중간이 없다 실패한 쌍둥이 리메이크를 PTV에 올려놓고 전면 롤백하는 것은 본인들의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다 7번을 마지막으로 유저들이 게임을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생각나네 신규 유저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제 8년차 게임이 신규 유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퍽이나 오래된 DAC 캐릭터 등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무의미한 레벨업 시스템을 통해 레벨업과 블러드웹 시스템을 통해 억지로 플레이 타임을 증가시킨다 신규 유저가 생존자를 처음 플레이할 때 30여 개의 캐릭터가 잠겨 있고 꼴랑은 여기 번역을 어떻게 해줄까? 꼴랑 7개의 캐릭터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심정이 어떠할 것 같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번역을 어떻게 할까요? How do you think a new player is when they first play the vibe and realize they have lockdown and all names? 좋아요 그리고 잠겨 있는 캐릭터들은 모두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엄청난 천문학적인 플레이 타임을 소모하여 열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좌절할 것이다 아주 좋아요 플레이 타임은 대문자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료로 해야지 무료로 좀 풀어야지 단순히 블러드 포인트를 늘리는 것 외에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다 공용 퍽 그리고 오래된 DAC 등이 그러하다 8번 유저들에게 데이터를 자주 공개하지 않는다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전면 공개하여 유저들이 메타를 연구하고 게임을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DVD 개발진은 너무나도 폐쇄적이다 불필요한 엔드게임 통계 같은 것 말고 킬러 캐릭터별 승률과 픽률을 자주 전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일단 다인큐가 밸런스 망치는 만학의 근원이라는 것 너무 짧게 얘기했다 또한 서로 소통할 수 없고 안개 속에 있다는 게임 기획은 SWF 때문에 전부 무너진다 The whole idea of the game where place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our inner fog is destroyed by 한 번 마지막에 이거만 써 SWF는 이 게임의 가장 큰 만학의 근원이며 불공정한 불공정의 화신이다 불공정의 화신이다 오케이 됐어 아주 만족스럽네요 전역이 아주 이정도면은 꽤 만족스러워 나머지 한 2번부터는 잘 안 읽긴 했는데 됐어요 생존자만 불리하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데바데 도라 로컨스 얼마답니다 전혀 없음 읽어보기나 할지 모르겠지만 속이라도 시원하다 홍수광복절 홍수광복절 드디어 데바데 굴레에서 벗어났다 다들 데바데에서 아니 데바데 밖에서 행복하세요 대복절, 풍복절, 갑복절, 광복절 부럽다고요? 뭐가 부러워 당신도 지금 당장 접으면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젠 너도 지웠잖아 우리 다 빨간약 먹고 우리 다 이제 능지상승해서 탈출했잖아 함께 능지상승했잖아 다들 하이파이브 당신들이 진정한 승자다 하이파이브 진짜 이걸로 완전 전업 데바데 스트리머로 직장에 월급 이상으로 받으시는 그런 스트리머들이 아닌 이상은 그런 분들은 생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 생업인데 직장 그만두고 싶어도 어쩔 수 없잖아 생업도 아니고 취미로 하는 거면 탈출은 능지순이 맞아 이거는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취미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 얘기한 거대로 다 바뀌면 어떨 것 같냐고요? 얘기한 거대로 다 바뀔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아 그 얘기 할 걸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9번인가 10번 다 할 걸 하지만 내가 이렇게 써도 이 게임은 절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패치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그만둘 것이다 앞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한 대로 다 바뀌는 거를 가정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10만원짜리 미션 하시다가 고통받는 거 보니 할 게 못되긴 하더군요 그 10만원짜리 미션 거신 분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스러운 게 나름 퐁수 방송 대바대 방송 그냥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미션 거신 걸 텐데 결국 이런 결말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진심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정말 대바대 방송에서 특히 생방송 같은 데에서 큰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든 대바대 풍수를 붙잡고 싶어가지고 대바대 하는 거 보고 싶으셔서 정말 큰돈 여기저기 미션 같은 것도 걸어주시고 재밌게 방송하려고 노력해 주신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바대 개발진의 고문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대바대에 관해서 좋았었던 기억 떼는 바야흐로 2028년인가 2029년인가 2029년인가 19년인가 18년인가 홍수가 처음 대바대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 저도 나름 뉴비죠 5년 5년 6년밖에 안 됐어요 게임 경력이 뉴비야 뉴비 이 정도면 하여간 떼는 바야흐로 2020년 전 19년이나 18년 아주 가볍게 시작을 했지 일단 뭐가 됐든 몽구 나이트메어를 너무 해보고 싶은거야 나이트메어의 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그 배경 사운드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자기만의 고유결계의 생존자를 끌어들여서 타격한다라는 그 컨셉이 너무 신박한거야 너무 재밌었던거야 원작 고증도 굉장히 잘 돼있고 원작에서도 생존자가 꿈에서 깨기만 하면 깨워만 있으면 프레디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데바드에서는 그냥 갯불 그딴거 없이 그냥 다 공격하죠 이전에는 그냥 바로 옆에서 칼을 이렇게 휘둘러도 데미지가 안들어갔다 이 말이야 몽구는 투명한 상태였고 대신에 이제 꿈에 들이면서 하하 꿈에 들이면은 몽이 점점 꺾이면서 애들이 잠에 들고 6초 뒤인가 이제 잠에 들면은 그때 한 대 때릴 수 있는 그런 킬러였는데 워낙에 성능이 좀 이상하게 극과 극이고 좀 기괴하다 보니까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어 좀 리메이크를 받았는데 그 리메이크 받고 나서 갑자기 좀 짜게 씻기 시작했어요 데바드 개발체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되나? 왜 이렇게 말도 안되게 리메이크를 하지? 너무 개성이 없어지는데? 원작 고증도 너무 뛰어났었던 얘 이렇게 개성이 없어질 그런 캐릭터인가 너무 아까운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한거야 그때도 조금씩 불만이 막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어 사실 그때에는 지금처럼 생존자들이 동선 짜는 방법이나 막 뺑뺑이 도는 법이나 이런거를 그렇게 막 잘 알지는 못했어요 물론 그때 이제 조금 빠르게 상향평준화가 된 빠르게 상향평준화가 된 한국인 유저들이 그때는 잘했지 그때는 실제로 한국이 제일 잘했던게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했었어요 그때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판자 루프의 개념조차도 없고 이럴때 한국 고인물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뺑뺑이 돌고 이랬었단 말이야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지금 와서 한국 서버가 제일 잘한다고 하면 그냥 망한 게임에 망한 게임 불알 잡으면서 딸딸이 치는거지 그냥 자위하는거지 그거는 그래서 훨씬 지금보다 맵에 판자도 많고 창틀도 훨씬 많고 창틀도 여기저기 다 뚫려있고 그냥 난리 났었거든요 게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 보는 컨셉 신선함 때문에 데바데를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포영화나 다른 공포게임에서 내가 재밌게 봤었던 몰입했었던 그런 캐릭터들 혹은 이제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했었던 빌런들을 내가 플레이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상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신선함으로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신선함에 잠식되어서 잠식되어가지고 아 이 게임에 난 벗어날 수 없구나 이 게임이 뭔가 올감해진 느낌 그냥 관성적으로 게임을 하게 되는 이 게임이 정말 재미있어서가 아니고 이 게임의 신선함도 이미 다 떨어졌는데 안 좋은게 보이지만 이 게임 개선할 점 문제점 많이 보이지만 뭔가 올감해진 것처럼 게임을 그냥 관습적으로 하게 됐어 그러다가 이제 디스코드 다잉크를 많이 만나게 되면서 게임이 너무 어려워졌고 그 어려운 와중에 온갖 인성질과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온갖 티백잉과 인성질 상상을 초월하는 티백잉 상상을 초월하는 인성질 그때 당시에는 개구멍을 닫을 수도 없었거든요 개구멍을 발견해도 킬러가 닫을 수가 없었어 그 말인즉 그냥 개구멍이 열리면 킬러는 거기 가만히 서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나는 개구멍 같은 거 욕심 안 나고 막 이러는데 어떤 미친놈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떤 미친 새끼가 개구멍을 안 나가고 1시간 동안 게임을 버티고 있는 거야 일부러 내가 개구멍 바깥에 있었거든 개구멍 밖에 멀리 떨어져 있었어 맨 구석에 있었어 그냥 가만히 1시간 동안 펑펑 질하는 거야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이따가 펑펑펑펑 또 이따가 펑펑펑펑 또 이따가 펑펑펑펑 또 이따가 펑펑펑펑 이 지랄 하는 거야 1시간이 기다렸는데 안 나가더라고 1시간 뒤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티백잉을 존나게 박으면서 그 다음에 초근접 거리에 근접하고 런지 정도 거리에서 쏙 들어가 뒷몸 못잡게 풀 런지 거리쯤에서 쏙 들어가 근데 걔를 두 번 연속으로 만났고 다음에 만날 땐 내가 너스로 만났는데 너스인 걸 확인하자마자 램 뽑 하더라고 유저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바드 유저들의 레벨이 이래요 이제 이런 분들이 게임은 게임으로 봐 라고 하시는 분들 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서 이게 너스라는 게 이 모든 싹수 노란 것들을 응징할 수 있는 정의의 철태로구나 그래서 너스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겠다 내가 섬기는 건 NTT가 아니라 너스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스를 패관 수련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어려운 맵에서 노에드온으로 막 패관 수련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해가지고 밥만 먹고 너스하고 똥 싸고 너스하고 샤워하다가 너스하고 자다가 깨서 너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스하고 하루 종일 그냥 백수 시절에 너스만 주장창 그냥 계속 한 거야 그렇게 하다보니 이제 어느덧 너스에 미친 인생 너창 인생이 되어가지고 제가 데바드의 비공식 통계 사이트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한 117위였나 마지막에 봤을 때 그랬는데 지금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중에서 가장 너스 블링크를 많이 탄 사람 전 세계에 그때 계정이 몇만 개 있었거든요 6만 개인가 8만 개 등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110 몇 등이었던 것 같아 내가 너스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너스 블링크를 많이 탄 사람 밥동너 밥동너 나름 순위권에 들어갔을 때쯤이 되어야 아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너스님 이제 다시 뚜벅이를 하러 가겠습니다 너스님 하산하겠습니다 하고 뚜벅이를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지 이제 그러다가 한창 맘에 들어 산 게 웨꾸 웨꾸를 이제 그 이후로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죠 웨꾸는 참 많이 애정하는 킬러로 여전히 남아있고 코스프레도 했었고 코스프레가 참 재밌었는데 그런 추억이 있네요 아련하다 뭔가 무슨 회상 어렸을 때 행복했던 시절 회상하는 것 같아 행복했던 시절 아름답게 회상하면서 그렇게 지금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네요 하지만 이젠 게임이 너무나도 많이 물론 그건 부정하지 않겠어 게임이 분명 개선은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개선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인거야 그 바닷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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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들은 그 동그랗잖아 그런 것처럼 돌들이 계속 물에 부딪치고 파도에 부딪치고 하면서 풍화되잖아요 그건 이제 풍화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돼 파가 뭐 그렇게 깎이잖아 깎이잖아요 그런 것 마냥 개선 속도가 겁나 느리지만 개선이 되고는 있어 중요한 건 여전히 돌 덩어리라는 거야 돌 덩어리가 개선되봤자 사람 돼요? 돌 덩어리야 그냥 침식 여하튼 그런 식으로 침식되고 풍화되고 그러면서 돌 덩어리가 이쁜 그러니까 모양이 울퉁불퉁불퉁 막 이런 돌 덩어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얘가 약간 깎이면서 뭉뚝해지고 있어 문제는 뭐냐 여전히 돌이야 이 돌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안 해 아주 오랫동안 돌 덩어리를 깎고 있는 거야 지금 대바다 개바지는 옆에서 그 돌 말고 옆에 있는 광석을 캐라고 옆에 광석을 캐라고 옆에 광석을 캐라고 옆에 광석이 있잖아 계속 돌 덩어리만 깎고 있어 엄청 오랫동안 근데 더 환장하는 거 그렇게 돌 덩어리 말고 광석을 깎으라고 하는 사람들 옆에 이제 북미에서 holy shit oh my god behavior is so good game is so improved game has been so improved 하면서 막 박수쳐주고 있어 That stone is so beautiful I love this stone This stone has not 대체제 그러면서 막 이 stone is so unique 대체제 없음 그러면서 이 게임을 너무 옆에서 찬사하고 있어 갑자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난 옆에서 막 아니 옆에 있는 광석인데 광석을 안 캐고 오랫동안 돌을 깎고 있냐고 그래봤자 돌이잖아 가치가 없는 돌이잖아 하는데 옆에서 그냥 oh my god I love this stone I love this stone I love behavior I love this stone I love China Cheater 하면서 막 그냥 박수치고 있어 그거를 보면서 내가 막 어? 저 사람들이 맞나? 싶다가도 아니야 병신이야 맞나? 아니야 병신이야 아니야 맞나? 아니야 병신이야 막 이런걸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엔 깨달은 거야 내가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였어 내가 옆에서 그 약간 그 광대길 옆에서 아주 오랫동안 돌을 깎고 있는 이 옆에서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oh my god I love this stone 하고 있는 그 광경 그 씬을 떠나면 되는 거였어 그 장면에서 어떻게든 얘네를 설득하고 어떻게든 돌 말고 광석을 캐라고 했었던 내가 포기하고 다른 데로 떠나서 그냥 광물을 파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였어 내가 그냥 광물을 가다듬고 광물을 캐고 있는 그런 게임사로 가면 되는 거였었던 거야 즉 내가 병신이었던 거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는 소리 솔직히 되게 싫어하거든요 절이 싫으면 절을 불태우거나 절을 뜯어 고치는 게 내 성격이야 근데 이게 내가 뜯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름단에 이게 더 열받는 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가 아니라 걔네 마인드가 절이 싫으세요? 좀 고쳐볼게요 자 어때요? 그래도 싫으세요? 노력은 해볼게요 이게 약간 좀 그냥 약간 사람 놀리듯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노력하고 사람이 꼴받게 해 그냥 너무 꼴받게 만들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지만 맞아 나도 그래서 그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지만 선택할 수 없는 건 그게 알지 하지만 데바대는 선택할 수 있었어 데바대는 대체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느낌인 거야 나는 사실 정말 절이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어떤 의지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 절, 이 절 대체제가 없잖아요 저렇게 머리카락이 완전 민둥민둥해가지고 소 섹시하고 주상 너무 이쁘고 눈은 크고 코는 오똑한 저 주지스님이 있는 여기 관악산 위에 여기 해발 고도 300m에 위치되어 있는 이 절은 여기밖에 없다고요 더 이상 대체제가 없다고요 이 절은 대체제가 없다고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려오면 절이 여기저기 다 깔려있어 알고 보니 조금 내려왔더니 여기저기 절이 다 깔려있어 근데 이제 거기 위에서 난 내려오려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거기 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뭐지 아니야 풍수 내려가지마 여기 대바대라는 절은 대체제가 없어 여기 정확히 관악산 해발 고도 좌표 38에 뭐 북도 어디 위도 어디 위치되어 있고 주지스님 나이가 38세고 이렇게 정확한 이 여기에 부합받고 이 대바대 여기 이 절 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난 이제 그런 걸 다 따지면 대체제가 아무것도 없지 모든 절이 다 대체제가 없지 난 이 절이 내려가겠어 그래서 딱 내려가게 저는 이제 해로운 수많은 갓갓 게임들 수많은 재밌는 게임들을 탐방하면서 여기저기 막 때로는 교회에도 갔다가 때로는 천주교회에도 갔다가 기독교에도 갔다가 때로는 잠깐 어디 이상한 싸이비도 갔다가 혹은 타로카드도 받다가 사주도 보러 갔다가 온갖 재밌는 걸 다 즐길 수 있는 거지 나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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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